1분 짓든 건강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함께합니다. 상체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면 온몸이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를 이용해서 마치 기지개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양손과 양발 바닥에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는 높이 들어 올리실 거예요. 허벅지 뒤쪽은 지금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턱은 살짝만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거고요. 무릎은 골반에서부터 일직선상에 놓일 정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그대로 뒤로 접어주실 거예요. 이때 뒤꿈치까지 밀어내는 듯한 힘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무릎도 반대쪽으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골반의 앞쪽을 조금 더 길게 열어줍니다. 이때 가슴이 너무 열리지 않도록 갈비뼈는 살짝만 닫아주시고요. 어깨의 한쪽이 짓눌리지 않도록 어깨 양쪽에는 체중을 골고루 실어주세요. 무릎까지 시원하게 쭉 뻗어서 마치 하체로 기지개 켜는 듯이 계속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천천히 무릎을 펴서 다리를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반대쪽은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I'm go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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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